어느덧 완성이 된 함정, 녀석들을 유인할 먹이까지 넣어놓고 경계시 많은 녀석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위장 작업까지 해봅니다. 이렇게 공들여 만드는 만큼 오늘은 꼭 그 성과를 보고 싶습니다. 작은 틈 하나 보이지 않게 위장을 마친 후에 진심을 담은 기도까지 올려봅니다. 부탁합니다. 네, 부탁합니다. 어쩌다만 하면 해야지 못내려고 해야지. 신경을 쓰니까 짬도 잘 안 합니다. 간식원님, 어쩌다만 잘 부탁합니다. 네, 부탁합니다.